アーミーの素敵な思い出 アーミーの素敵な思い出 アーミーの皆さん アーミーの皆さん 皆さんこんにちは! 今日はBTSサバーのオフィシャルファンクラブで 僕たちの新しいコンテンツが スタートします 僕たちBTSは今年でデビュー 6周年を迎えました 僕たちBTSは 今年でデビュー6周年を迎えました 僕たちBTSと アーミーの素敵な思い出を 沢山覚えましたね 僕たちの歴史を アーミーの皆さんと振り返って 見ることです ジオフさん 第1回目の企画は何でしょう? 9年の第1回目は 思い出のゲームです 思い出のゲームです 思い出のゲーム 今まで日本活動をして 各ゲームに挑戦しました ゲームに挑戦しました 最初に挑戦しました あとは アーミーの皆さんと 挑戦します おいしいことです 始めること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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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공장, 공장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팬미팅에서 여러 게임을 했었는데 뭐 여러 게임 다들 기억하시나요?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후라이팬 놀이도 있었어요. 맞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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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아! 또 있었고. 맞아, 맞아. 우리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멤버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 그때 영상을 한번 보면서 게임 룰을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레츠고. 아, 왔다, 왔다. 아, 이거 와야지. 아, 이거. 비, 비, 비. 아, 우리 뭐 별 거 다 했네. 슈가, 슈가, 슈가. 야, 정말. 보단데스였다, 맞아. 보단데스. 어렵게 했네요. 지금은 할 수 없는 바이브. 보단데. 왜, 왜 지금 할 수 없는 바이브예요? 아, 할 수 있어. 자, 해봅시다. 오케이. 뭐 해보면 되는 건가요? 하시면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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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모두 이름이 긴 멤버도 있으니까 공평하게 이름을 짧게 한번 만들어 보아 봐줘서 제이 오블 호프라고 4 하겠습니까 저번처럼 꾸 꾸라고 하고 마케 아는 상을 나무 아저 나무 아저 나무 아저씨는 헷갈리는데 제 인상 좋아서 비 슈가 상업자의 경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심해시 일어내되고 지민 쇠가 아아 탈제 이제 쇠가 합니다 4 2016년 패미팅에서는 5번만에 저희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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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몇 번 만에 저희가 성공할 때 매우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호프 상 부터 아 시작해 볼까요 어플 아 아까 제가 어떻게 되어야 해요 시작했다 하지마 라고 문자라 아야 할 때 그렇게 아이스 뭐 아раш어 어 워 살아서 3 뭐 거기가 아지 말을 이 줄 아이야 세대 진역 진지 약간 요는 너 뭐 좀 그 난 지금 한번 실패의 의미 잘식할들이니까 아무 니 나 산으로 내가 바로 제가 반응을 볼 때 옮기냐 문자는 지금 1 2 아 뭐 주워서의 포친 가라 하지 마 리즈니야 세트 호프 이온 호프 워크 호프 진이 진지 슈가 니 들어가셔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아시나요 추가부터 슈가 가라에 여 빠지 내 4 수강 가자 하지말을 위해 이 너는 우리 우리 팀 게임입니다 그 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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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에 하세요 호프 연. 호프. 호프. 슈가니 슈가 슈가. 진이. 진 진. 꾸꾸니 꾸꾸 꾸꾸 지민 이지 진. 나무니. 나무 나무. 누구니 BTS. BTS. semestre 자료 테테 세지. 네 나는 Hopi체. 이것은 안 했잖아. 시작만 했잖아. 아오케 부품아 옥에 옥에 복부 돼이자 알았지 야 낭제 먼저 아기군이 아 아빠 아시의 나무가 아직 바가 아이제만이 아오세 때 배제상 탈탈 탈때 탈탈 나무 연 아브나무 나무라 왜 이렇게 짐이 있수 세린 시상 인지 이제 고구산 고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보니 어프 его 뭐 슈가 미 2 가슈가 b ds 뭐야 아 왜 깔고는 Mes Granville 다운 못해 깐 가가 고가네 방법이 다 한가가 결과된 아래 ds 잘 하지 않더라 아 정말 할만했어 게임이었어요 저는 뭐 이번 게임을 한 때 다음 게임도 너무 기대가 된다 다음 게임 으로 바로 이렇게 바로 하고 싶어요 왜 세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